비기너 모델링 책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111쪽 박스 세번째 형태입니다 장면의 박스를 만듭니다 이 박스의 크기는 420으로 만듭니다 물체를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가장 윗면은 디테치로 떼어냅니다 떼어낼 때는 디테치즈 클론을 이용해서 떼어내고 물체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엣지를 모두 선택하고 챔퍼 명령으로 모서리를 챔퍼해 줍니다 이때 챔퍼 값은 20으로 하고 챔퍼 형태는 쿼드 챔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텐션을 0으로 만들어서 모서리가 박스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OK 하고 Shift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폴리곤을 클릭해서 안쪽 면이 선택되게끔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Extrude Setting 버튼으로 안쪽으로 마이너스 20만큼 Extrude를 해줍니다 현재 선택된 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Delete 명령으로 삭제합니다 버텍스 모드에서 모든 버텍스를 선택하고 Ctrl A, Weld 명령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은 한 점으로 만들어 줍니다 현재 물체는 재질 ID를 2번으로 지정합니다 앞에서 떼어냈던 기본 물체는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Shell 명령으로 두께를 30 입력합니다 이 물체에는 재질 ID 1번을 적용하고 UVW를 박스 형태로 똑같은 값을 적용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형태도 UVW를 적용해서 박스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두 물체는 ID 1, 2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재질을 적용해야겠죠? 일단 기본 재질 형태만 적용할게요 재질 편집기에서는 Multi-Sub Object 두 개의 재질만 필요하기 때문에 2를 입력하고 V-Ray 재질로 적용하겠습니다 Shift-Drag 1번 그리고 2번 1번 같은 경우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상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색상이 바뀐 재질을 적용해 줍니다 재질도 적용되고 UV맵핑도 된 상태에서 모서리를 챔퍼해 주면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해주셔도 되고 한꺼번에 선택하고 해주셔도 되죠 이 부분은 책을 참고하셔서 모서리 챔퍼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 선택하고 위에 Edit Poly를 얹어서 엣지를 모두 선택해서 챔퍼 세팅 버튼으로 모서리 챔퍼를 해 줄게요 이때는 쿼드 챔퍼로 텐션은 0.5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게끔 해주겠습니다 세그먼트를 두 개 정도 추가해서 부드러운 모서리가 만들어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싱 그룹도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해주면 이 옆면 평면인 곳은 깨끗하게 모델링이 됩니다 OK 하고 Editable Poly Perspective에서 형태를 확인하시면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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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